전유진 가수가 오늘 2월 27일 저녁 10시부터 시작하는 mbn 현역가왕 갈라쇼 첫번째 무대에서 김종환 작사 김종환 작곡 윤신의 원곡에 인생이란 노래를 부른다는 예고편이 하루 전날인 어제 오후 3시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부영TV는 지난 4년 7개월간 열혈팬들이 즐겨 들었던 전유진 가수의 인생곡 중 베스트 오브 베스트 파이버를 뜨듬어 보았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지난 4년 7개월간 100여곡 이상의 주옥같이 다양한 가요곡들을 발표했지만 상대적으로 인생노래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유진 가수의 연령대가 어리다보니 그랬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금을 울린 히트곡들 속에는 의외로 인생노래가 우뚝 서 있습니다. 먼저 4년 전인 2020년 2월 28일 mbc 편의중계 신동대전 예선에서 불렀던 정이송 작곡의 헐헐헐헐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헐헐헐헐은 전유진을 전국민들에게 알린 곡입니다. 당시의 공식기록 영상은 오늘 즉 2024년 2월 27일 현재 조회수 2028만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네 버려라 홀홀 벗어버려라 홀홀 사랑도 미움도 버려라 벗어라 홀홀홀 아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버려라 홀홀 버려라 홀홀 탐욕도 성냄도 버려라 벗어라 홀홀홀 아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하네 그 다음으로는 2020년 3월 6일 mbc 편의중계 신동대전 본선에서 불렀던 보릿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트로트 신동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방송을 계기로 팬덤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공식 팬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야 뛰지마라 배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초건목피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세번째는 2022년 3월 1일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부른 그 강을 건너지 마오입니다. 당시 무대를 찢어놓아 버렸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애절함과 비통함을 표현하는 십년법 즉 딥딥다운 가창법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가지마오 가지를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가려거든 가시려거든 이 은약 가져가시오 금은 머리 팥불이 되는 날까지 지켜준다고 내 손잡고 눈물로 맺은 은약을 잊지 마시오 강물에 떠내려가는 마지막 꽃잎일 세라 이 소릴 놓지 못하오 님이요 움켜지시오 네번째는 2022년 4월 6일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부른 울지마라 세워라 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2017년 2월부터 방영된 KBS 아침 드라마 그 여자의 바다에 삽입된 OST였습니다. 기구한 인생 역정을 겪어온 어머니가 자식들과 자기 자신을 향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노랫말을 통해 힘든 시절을 보내는 이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 아파와도 눈물 없이 견뎌보자 그리운 날도 돌았을 테니 많이 힘들어도 다시 또 일어나 꿈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 보자 울지 마라 세워라 찾지 마라 미련을 그칠고 험한 저 물결도 내일은 벗이 되어줄 테니 멈추지 마라 사랑아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살련다 노래를 불러본다 그대가 좋아하던 노래를 다섯번째는 2022년 6월 16일 TV조선 국가가 부른다에서 부른 바램입니다. 녹사연의 바램이 막걸리를 마시는 느낌이라면 전유진의 바램은 포도주를 마시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건넌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 10시부터 시작하는 MBN 현역 가왕 갈라쇼 첫 번째 무대에서 전유진 가수가 김종환 작사 김종환 작곡 윤신의 원곡에 인생이란 노래를 부르게 되면 위 노래들 중 한 곡은 내리고 전유진 인생 노래 베스트 파이브를 새로 구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과연 어느 곡을 내려야 할지는 난감하네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흠한 길도 가게 되더라 좋은 길은 보이질 않고 비가 올 땐 비를 맞고 눈이 올 땐 눈도 맞았네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금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세상을 보며 느낀 게 많아 지친 세상의 사람들 보며 욕심을 버린 후 알았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 또 다른 희망이 있으니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진흙길도 나는 행복해